볼트위에 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수많은 사람을 상상해봐 이리비안이 볼트에 봉인한 생물체는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. 우리가 깨우면 화를 낼 거야 저기, 저 아치가 입구야. 열쇠를 받침태 위에 놓아 실력 좀 볼까? 간다 상처를 입혔다. 믿는대로 다 버벅! 안전하게 여기있게! 울릴러 왁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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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생각 없이 위험에 뛰어든다고 해서 볼턴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! 그래, 물론 그렇겠지. 볼턴터?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. 천천히 가고 있어. 난 제자와 할 얘기가 있어. 전리품은 베데스의 몫이지. 이곳은 아마 100년은 되었을 거야. 어쩌면 200년도 넘었을지도 몰라. 아바, 잠깐 얘기 좀 해. 그래, 그래야지. 알았어. 농담 아니야. 그래, 알고 있다고. 당연하지. 아무것도 건들지 마. 난 아닐 거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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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턴터? 들려? 놀라지 마. 릴리스의 능력을 사용한 새 통신기기를 시험하는 중이니까. 에코가 볼트의 경기를 뚫지는 못한 것 같군. 그러니 이걸 써야겠어. 그 안에서 뭘 찾았는지 참 궁금하단 말이야. 뭔지는 몰라도 마음에 드는데? 볼트 지도가 이곳으로 이끄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. 이 장치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야. 아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